2014년 11월 12일 데뷔한 러블리즈. 기획사와 아이돌의 동행의 시간은 7년. 러블리즈도 마의 7년의 종착점을 앞두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논의를 기획사와 해왔습니다. 주요 이슈는 물론 멤버들의 재계약 의지입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와 8멤버의 결정에 따라 러블리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지난 7월까지 러블리즈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일부 멤버들만 재계약의 뜻이 있었습니다. 러블리즈라는 팀에 대한 애착과는 별개로 현 소속사인 울림과의 재계약에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소속사와의 계약 여부와 무관이 러블리즈 그룹 활동을 이어갈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회사와 멤버들의 협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애타는 건 팬들입니다. 러블리즈의 마지막 활동은 지난해 9월 낸 미니 7집. 러블리즈는 평균 5-6개월 간격으로 신부를 발표해왔습니다. 다만 미니 6집과 7집 사이엔 1년 4개월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활동 후 계약 만료까지는 1년 2개월이 남았고 팬들은 이 사이 어떤 형태로든 컴백이 있을 거라 예상했죠. 지난해부터 멤버들은 활동 방향에 대한 심경을 직감 접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류 수정은 러블리즈 음악을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팀 색깔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걸 알았다. 러블리즈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7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 않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러블리즈로 꾸준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지수, 예인 역시 지난해 테나시와의 만남에서 멤버들의 눈만 마주치면 컴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컴백 언제 할까? 노래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번 컨셉트는 뭘까? 등을 주제로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지수는 러블리즈 유닛에 대한 바람을 전하기도 했죠. 그는 지혜 언니랑 발라드 유닛도 해보고 싶고 미주나 베이비 소울 언니랑 록밴드 스타일의 유닛으로 신나는 노래도 불러보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사이 상황은 적지 않게 변해 있었습니다. 언제쯤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아쉽네요.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저희의 인생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날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저희의 시간도 아깝죠. 답답하실 텐데 저희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완전체를 다시 보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자 비난의 화살은 울림으로 향했습니다. 팬들은 울림을 향해 재계약을 안 할 순 있으나 1년 이상 놀게 하는 건 소속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제작했죠. 수납당한 바에야 탈울림을 해서라도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팬들이 적지 않습니다. 테너시아 오빈 기자가 연예인의 일기를 다시 씁니다. 상자 속에 간직했던 일기장을 꺼내 읽듯 우빈의 이야기를 더해 최근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빈의 연중일기